오늘 엔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가 좀 보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이전에 뭐냐면은 최대주주 최대주주라고 해야 되겠죠. 얘가 이제 지분양 늘렸어요. 어떻게 늘리냐면은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만기 전에 취득해서 물량이소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사실상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지금 거의 514억의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매입한 다음에 소화시키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푸드옵션 행사로 인한 것이면서 신주인수권부 행사 가격이 7만원대인가? 거의 8만원 조금 안될 거예요. 가격이. 아무튼 이게 잠재적인 물량 감소로 인해서 주가 안정화, 주가가 안정화된다. 그다음에 재무가 개선된다. 이거는 기관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냥 이런 게. 근데 또 뭐예요? 지금 2차전지에 오르고 있어요. 근데 또 아셔야 될 게 에코프로는 떨어지는데 에코프로 비하면 왜 올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지주사의 밸류랑 지주사잖아요. 에코프로는. 그다음에 밑에 요거에 대한 실적을 다 내고 있는 핵심 기업. 밑에 자회사. 얘가 당연히 높게 흘러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인터내셔널이랑 퓨처엠이 돈을 다 벌지 포스코디스가 실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주사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 밑에 핵심 기업들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 다시 좀 뭔가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가는 느낌이지 않나. 또 하필 또 2차전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엔캠 2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액을 자 전액 이거를 국내 생산 최대 기업이에요. 얘들이. 엔캠이. 그러니까 최근에 현재 또 전고체 기업 전고체 기업을 또 과강받고 있죠. 또 배터리 업체인 TDL의 지분을 예를 들어 TDL이라는 기업도 전고체 배터리 업체예요. 54% 이상 획득을 해서 최대 주주에 올라간 점.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좀 하는 것도 많고 이런 거 하나하나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얘한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시총이 현재 1조가 넘어요.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원래 이 정도에서 놀란 애들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뭔가 볼 때 이게 무슨 수급이야. 개판난 거 아니야. 자 보여요. 확실히 기간 물량은 딸리죠. 없어요. 진짜 장기 투자도 안 돼. 연기금 파는 거 보니까. 극강의 순유 사모펀드도 나가고 있어. 자 투신. 그냥 지금은 얘들이 리스크가 더 높다. 리스크가 더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오래 안 가고 싶다. 왜냐? 2차전지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기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당장에는 2차전지가 2, 3년 뒤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량을 보니까 외국인들 물량이 생각보다 많네? 매주 매집 중이네? 이건 뭘 뜻할까요? 결국 무조건 기간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는. 자 그러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실제 돈을 많이 벌고 있나 없나. 현재 이상 자본으로 봤을 때 자 부채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본도 늘어났죠. 자산만에서 부채가 자본이에요. 늘어난 거 보면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흑자를 내보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좀 생각보다 빡센 영업이익이에요. 지금 이 정도 나왔을 때 최소한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은 나와야지 지금 주가를 유지라도 하는데 500억도 안 나오죠. 하지만 좋은 건 뭐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그럼 24년 영업이익 예상치도 이번 년도보다 높아요. 그러면 성장주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을 낼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목표가 얼마예요? 8만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 보세요. 6만원이 밑으로 뚫리면 손절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6만천원 정도에 추가 매수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6만천원에서 6만이천원 사이에 추가 매수하고 6만원 깨지면 손절하고 웬만하면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다. 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는 부신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무관해요. 지금 들어가도 무관합니다. 8만원까지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과매수 구간에 안 들어가고 내려온다. 하면 눌림목을 그럴 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혹은 하향 추세로 그러신다는 얘기인데 하향 추세로 갈 확률은 상당히 적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과 목표가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제가 정말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사 봐야겠다. 혹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 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 안 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런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 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 언제 오르나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진짜.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맞다.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 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 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것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러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예요.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난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 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걸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 드렸어요.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 주신 분들 보시면은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챙겨서 돈을 더 넣으시니까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시는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수익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정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딱 현금 준비해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즌 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 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테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 이 주의예요. 테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살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에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리아보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수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신호 화승콕포레이션 매수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 사자말자 올라가고 있어요.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이런 카톡방이에요.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제가 그런 거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안전하게 안전하게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1억 10억 이거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어마한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자락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바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종목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버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마감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신호 이런 건 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는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여기 내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